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일 먼저 온라인으로 계약했습니다. 원래 3월 2일 예정이었던 계약이 미뤄진 지 38일 만입니다. 각 학교에서는 계약식을 시작으로 출결과 수업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실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50분 수업, 10분 휴식이 적용되지만 학습 환경을 고려해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나 콘텐츠를 시청 후 조별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중3, 고3을 제외한 학년은 16일과 20일 순차적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.